한국국토정보공사 이번에 극복을 해서 친구들 잘 만나서 3년 동안 꿈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서울대 졸업생들 취직 안 돼서 많이 힘들텐데 어쨌든 한길에 매진을 해서 저를 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도록 노력합시다.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circ Сов PROFESSION SNAP 한글자막 by 한효정